자, 서태훈 씨가 지금 어떻게 잘 자고 있는지 궁금한데. 하늘이 식별 코스튬 입으시고. 자고 있지 않을까요? 고태훈 씨, 영사 고태훈 씨. 진짜 잘 잔다. 우리 하늘이 또 자고 있어. 하늘아. 누나 한번 불러보시겠어요? 하늘아, 하늘아, 하늘아. 엄마, 엄마, 엄마. 귀여워. 서태훈 씨, 뭐해, 뭐하고 있어요? 하늘이가 새벽에 주로 일을 하나요? 왜요? 스케줄을 하겠습니까? 제가 먹을 거를 주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그냥 꾸벅꾸벅 졸고. 삑삑삑삑 해도 잠깐 쳐다봤다가 고개 꺾은 상태에서 꾸벅꾸벅 졸고. 지금 말하는데도 졸려. 그러니까 지금 졸려가지고. 지금도 졸려. 왜 눈 꺼무져, 꺼무져. 죄송한데 오늘은 저희가 인터뷰를 좀 길게 못 할 것 같고요. 저희의 오늘 진짜 개스트 님을 위해서. 약간 피로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요? 숙면을 위해서. 네. 제가 졸린 건 아니고요. 서태훈 씨. 죄송한데 오늘 출연일 없습니다. 야, 뭐해. 일어나, 빨리. 야, 일어나. 손. 불러. 불러.